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 번째 과목인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 같이 요점 정리도 좀 하고 우리 문제도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우리 계산도 조금 있고 그렇다고 계산이 많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계산에 너무 추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계산은 있으니까 우리 걔네들은 한 번씩 좀 해보면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우리 설명이 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전기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전기의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산에 들어가는 우리 기본적인 우리 공식 몇 개 정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바뀐 규정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는 2020년까지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전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걔에 대해서 우리 맞냐 틀리냐를 따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기의 법이었어요. 법.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얘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규정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해외 규정, 우리 IC 국제표준 규정을 이제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 해외 우리 누구 IC 국제표준 규정이나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누구 힘의 단위로 뉴턴 단위를 막 쓰자. 이러고 이제 막 바뀌어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기설비 기술 규정이 아니라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IC 규정과 우리도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는 우리 누구 바뀐 부분이 완전히 180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 아예 그냥 예전 규정 그대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누구 예전 규정과 이렇게 좀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접지공사라든지 우리 절연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180도 다 개정이 돼 버려가지고 과전류 차단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뀐 규정으로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바뀐 규정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전기 쪽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 우리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규정이 좀 정리가 되니까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규정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관연도 기출 문제는 없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 시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우리 정리해서 한번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 규정 바뀐 것 중에 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들은 제가 좀 이런 거는 확률 높으니까 좀 우리 암기해 두시라고 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 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누구 전기위험 방지 기술 해가지고 우리 4과목 자, 우리 첫 번째 전기안전일반하고 나와 있죠. 우리 얘부터 우리 누구 하나씩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전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전기안전일반 자, 첫 번째 일반에 개요하고 나와 있는데 자, 용어가 몇 개 나오죠. 전기의 우리 기본 용어들 자,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자,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전압은 우리 누구 볼트라고 우리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냥 우리 기호로는 뭐로 표시한다? V. 전류는 우리 코렌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기호로는 누구? I.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R로 표현해주더라.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전압은 V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류는 I, 저항은 R로 표시한다.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압이라는 건 누구냐?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다른 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전위, 차라고 얘기를 하래요. 전기의 우리 위치에너지의 차. 예를 들어 우리 전위차라고 얘기를 하고 단, 전위는 우리 볼테이미의 교류와 직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의 차다. 그래서 우리 뭐든지,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항상 우리 전기 위치에너지도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항상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220V가 있고 여기가 110V가 있다. 그러면 얘는 전기 위치에너지가 220V이고 얘는 전기의 위치에너지가 110V예요. 그러면 얘네들 간에 우리 누구 차이는 얼마다? 110V에 차이 나나요? 그 110V의 전압차. 걔가 일명 누구다? 전압이다. 얘네 둘에는 우리 전압이 얼마 걸린다? 110V라는 전압밖에 안 걸려요. 그 차이만큼만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구나? 전이차라는 말을 쓰는구나. 우리 전기 쪽에서는 전이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우리 전기의 위치에너지다. 전위라고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이차, 전이, 전압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큰 무리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 전자이동이다. 단위는 암페로 표현을 해주더라. 전자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질 때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좀 얘기를 해요. 그런 건 개념상이니까 그냥 우리는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좀 그냥 확인해 두셔도 되고 저항이라는 건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 쓰더라. 그래서 전압은 단위가 볼트,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 그 다음에 저항은 단위가 누구? 옴 단위 쓰는구나. 기본적으로 약호, 기호하고 우리 누구? 단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기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는데 저항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전기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이런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전기 저항이라고 그래요.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도선이 있으면 도선에 단위 길이당 1m당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의 저항값이든지 이 전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값이 얼마냐. 이걸 우리 누구 구할 때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본의 길이 1값으로 구해요. 그래서 각 전선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고유 저항값이 다 틀려요. 연동선이냐, 견동선이냐, 알루미늄 전선이냐 어떤 전선이 따라 고유 저항값이 다 틀리고 전선의 굵기가 굵냐 얇냐에 따라 굵을수록 저항값이 작고 전류가 잘 통하고 얇을수록 우리 이게 어떻게 된다. 전류가 많이 못 흘러요. 전류가 많이 못 흘른다는 얘기는 거꾸로 저항값이 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저항값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류의 흐름을 실제로 방해하는 이러한 성분을 우리는 전기저항이라고 하고 이거 외에도 이 형광등도 지금 전기 쓰고 있죠. 지금은 우리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전기를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소비하는 기계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우리가 전기회로에다 표현할 때도 이렇게 저항으로 다 표현해요. 그래 놓고 우리 누구? 저항 R로 표현하고 얘를 무슨 저항? 이런 저항을 부하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저항값. 얘는 누구? 부하저항. 그 다음에 이런 전선이 있으면 전선에 이렇게 절연물, 피복을 입혀놔요. 합성수지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로 우리 누구? 피복을 입혀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피복을 우리가 다른 편으로 뭐 절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연물. 그러면 이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값. 얘를 무슨 저항? 절연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부하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절연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오지만 접지를 할 거예요. 우리 기기기구들. 접지를 해주는데 접지했을 때의 저항값. 그게 무슨 저항? 접지저항. 그러니까 저항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몸에도 저항이 있죠. 우리 사람 몸을 여기서 우리 전기 안전 쪽에서는 우리 뭐라 그래요? 인체제항. 우리 사람들 몸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기본적인 상인들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저항값. 인체제항이라고 그러죠. 인체제항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또 나중에 계산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항의 종류는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다 전리 흐름을 방해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우리 부하저항은 전기를 소비해주는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비해줄 거냐를 나타내는 그런 저항이고 그래서 우리 개념적으로 따지면 저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써먹는 데가 좀 틀리다. 여기서 우리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항 그러면 전기저항값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전리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 자 우리 전기 흐름을 방해한다. 저항은 직류 성분일 때 직류 회로에서는 직류 성분일 때는 우리 누구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류일 때 교류 성분에서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저항도 있고 리액터스라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임피던스라고 얘기해요. 임피던스. 아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임피던스.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이런 건 우리 참고 한번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오매법칙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식 해놓고 우리 누구래요. 오매법칙 나와 있죠. 전류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는 전류 I 자 우리 전압에 전압 V에 비리하고 저항 아래 우리 누구 전압에 비리하고 우리 누구 저항값에 뭐하더라. 반비대하더라. 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오매법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전류 I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저항 R분의 우리 전압으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인체 흐르는 우리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를 구하려고 하면 내 인체 저항분에 나한테 걸린된 유도된 전압 그걸로 우리 누구다. 인체 전류 구하고 할 거란 얘기에요. 우리 전류는 R분의 V를 구하고 변수가 3개죠. 변수가 3개니까 셋 중에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구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압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I, R 값으로 저항 올라와서 곱해주면 되죠. 나누기는 넘어가면 뭐가 돼. 곱하기. 그래서 우리 전류에다 저항 곱하면 누가 된다. 전압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단위는 볼트.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저항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항 R은 전류 I분의 우리 누구 전압 V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단위는 O음. 자,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낸 게 누구다. O음이 알아낸다. 그래서 O음의 법칙.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얘네들 가지고 다 이제 우리 회로를 좀 우리 해석을 하고 특히 여기 전기안전 쪽은 O음의 법칙 갖고 거의 계산해요. 아까 제가 우리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는 성분이 있다고 했지만 거의 여기는 우리 누구. 우리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우리 누구만 갖고 저항만 갖고 거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기본적인 O음의 법칙은 내가 우리 누구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계산하면서 우리 O음의 법칙을 써먹을 일이 좀 많다. 꼭 써먹을 우리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류는 저항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 얘네들은 반비례.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뭐한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항은 전류 여름을 방해한다고 얘기한 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류는 전압하고 뭐한다? 비례 관계가 되더라. 여기서도 저항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전압하고 우리 누구 저항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더라. 얘네들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력이라는 게 나와있죠. 전력. 우리 전력은 뭐 일렉트릭 파워하고 나와있는데. 전력은 전기가 우리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을 얘기를 한다. 단위 시간. 여기서 단위 시간은 누구 얘기하냐? 세크 얘기예요. 초당. 그래서 전기가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그걸 우리 누구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기준 잡기에는 뭐 1분을 잡을 수도 있고 1시간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시간이 길어지면 이걸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전력량이라 그래요. 그 전력량은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우리 누구 단위 시간에 한 일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길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한 일. 전체적인 일. 에너지값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건 우리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력은 단위 시간 1초당 우리 한 일을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자, 이래서 우리 누구 P로 표현하고 단위는 무슨 단위? 와트 단위로 쓰겠다. 단상일 때는 우리 P는 VI고 3상일 때 우리 P는 루트 3 우리 누구 VI 코사인 세트로 계산해주더라.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정리는 이게 코사인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 얘처럼 이렇게 단상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전력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만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구분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 전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하죠. 전력. 전력은 파워의 악자 따서 우리가 P를 표현해 주는데 자, 우리 기본 단위는 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와트는 무슨 전력에 다니냐? 유효전력의 단위예요. 저 와트라는 건 우리 누구? 유효전력의 단위고 유효전력.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거를 사용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사용전력, 유효전력 그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써요. 소비전력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소비전력. 내가 실제로 소비하고 쓰는 전력. 얘를 우리가 와트로 좀 표현해 줘요. 자, 근데 우리 전력도 두 가지로 좀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우리 직류라는 전기에서는 직류는 다이렉트 커렌트 그래서 DC라고 좀 표현해 줘요. 자, 그래서 우리 직류라는 곳에서는 우리 전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력은 직류는 무조건 교류 성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누구 무효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 교류는 무효분 자체가 없다. 무조건 누구? 100% 내가 쓸 수 있는 전기예요. 다 우리 누구다. 유효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전력 그럼 무조건 유효전력으로만 표현해 줘요. P는 VI 이게 끝이고 단위는 무슨 단위? 와트 단위를 쓸 거예요. 와트 단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가지고 만약에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류는 아까 우리 전류, 오매법 추기에서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하나 있고 직류에서는. 또는 여기서 우리 이 공식에서 전류 구하면 전압 V분의 전력 P라는 값으로도 누굴 구할 수 있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위 암페아. 얘가 우리 누구? 직류에서 전력과 전류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직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 교류로 넘어가면 자, 교류는 우리 누구? 오토, 우리 누구? 커렌트 그래서 AC라고 좀 얘기돼요. 자, 얘 우리도 교류라는 거는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 우리 누구? 전기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 전기가 누구다? 교류예요. 자, 우리 직류는 그냥 파형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게 직류 파형이고 우리 흔들림 없이 하지만 교류라는 건 파형이 우리 뭐하냐? 이렇게 우리 누구 진동을 하고 들어가요. 이 진동한 횟수가 몇 회냐? 이 진동한 횟수, 진동수 얘를 우리가 다른 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초 동안 우리는 몇 번? 60번 진동하는, 우리 60Hz 주파수대를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주파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류는 계속 이렇게 수시로 극성이 바뀌어요. 자, 교류에서는 첫 번째 전력은 세 가지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자, 피상 전력은 우리 단위가 볼트 암페아라는 단위를 써요. 자, 기호로는 PA라고 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은 단위를 와트라고 표현해 주고 자, 기호로는 그냥 P라고 좀 표현해 줄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네요.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단위를 VAR, 바라는 단위 쓰고 자, 얘는 우리 PR로 좀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PA, 어퍼런트 파워라고 그래요. 어퍼런트 파워에 약자 A자 붙인 거예요. 어퍼런트 파워에 약자 A자 붙여서 PA. 우리 누구 유효전력도 액티브 파워라고 해서 A자를 붙여야 돼. 우리 얘는 액티브 파워다. 그래서 A자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A자 붙였잖아요. 또 붙이면 둘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 누구 기호 안 붙이고 우리 뭐 한다? 그냥 P로만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리액티브 파워다. 그래서 R자 붙여준 거예요. 리액티브 파워. 우리 누구 리액티브에 R자. 약자 따가지고 좀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피상전력은 피상전력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냐? 교류면서 먼저 누구 얘기할 거냐? 단상을 얘기할 거예요. 단상. 3상이 아니라 누구? 단상전력만 얘기할 거예요. 단상. 상이 몇 개? 하나가 들어올 때. 우리 집처럼 이거 220V 한 상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이. 우리 상전원이 몇 개? 하나 들어올 때. 자, 이때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전화 곱하기 전류. 얘가 기본 공식이에요. 자, 기본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는 이런 단위를 쓰겠다. 그러면 우리 교류에서는 피상전력이 주어지고. 자,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전류 I는. 전압 V분에 무슨 전력? 피상전력. 자, 우리 누구 전압을 피상전력으로 나눠주면 누가 나온다? 전류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유효전력은 유효전력 P는. 자, 얘는 우리 전압 곱하기 전류 해주면. 어, 얘는 무슨 전력이다?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전체전력을 얘기를 해요. 전체. 전력의 우리 누구 가장 큰 값이 무슨 전력? 피상전력이에요. 전체전력값이고. 여기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값이 얼마냐? 실제로 유효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여기다 코사인 붙여가지고. 영률이라는 걸 붙여줘요. 영률을 붙여주면. 아, 이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전력이구나. 그래서 영률이 0.9다 그러면. 전체전력 중에 내가 몇 프로? 90% 쓰겠다는 얘기예요. 영률이 0.8이다 그러면. 전체 전력 중에 80% 내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0.9면 90%, 0.8이면 80%, 0.7이면 70%. 그래서 영률만큼만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전력이에요. 내가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그래서 예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는,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 또는 내가 실제로 소비해서 쓰는 전력. 걔가 누구다? 유효전력값이에요. 자, 그러면 유효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유효전력은 기본 단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와트 단위죠? 그래서 문제에서 와트 단위로 전력이 주어지면 우리 누구다. 아, 유효전력이구나. 내가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코사인하고 영률하고 두 개가 넘어가야 되네. V, 코사인 세타, 분의 무슨 전력? 유효전력으로. 단위는 우리 암페어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전력, 그럼 무효전력은 PR로 표현하면 무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기본은 다 틀은 똑같은데 얘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얘는 누가 붙어요? 영률. 코사인이 붙는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있네요. 자, 우리 무효전력은 뒤에 뭐가 붙냐? 사인값이 붙어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무효율이라고 그래요. 무효율. 그러니까 전체 중에 내가 못 쓰는 게 백분율로 얼마 정도 되냐? 그거를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0.6이다 그러면 60%는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전체 우리도 이 피상분값 중에 60%만큼은 내가 못 쓰는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 I는 전압 V, 사인 세타, 분에 뭐가 돼요? 무효전력, PR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교류에서는 전력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야? 단상일 때는 그냥 VI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건 무슨 전력이야? 피상전력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3상은 루트 3, VI 코사인이 붙었네요. 코사인 붙으면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구분해 줘야 돼요. 교류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으면 피상전력, 코사인 0열 붙으면 유효전력, 사인 무효율이 붙으면 유효전력이 되는구나. 그런데 전력이 몇 와트, 몇 볼트, 암페 이렇게 주어지면 뒤에 우리가 피상전력이다, 유효전력이다, 무효전력이 안 주어져도 뒤에가 볼트, 암페라는 단위가 보이면 무조건 피상전력이구나. 와트라는 단위가 보이면 이거 무조건 유효전력이구나. 내가 알아봐야 돼요. 무효전력 가지고 우리 여기 전기 안전, 우리 누구? 산업안전 쪽에서는 무효전력 가지고 뭘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볼트, 암페 다니면 피상전력, 우리 와트 다니면 유효전력이구나. 그다음에 이것도 참고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 0열, 0열 그러면 0열 코사인 세타, 얘가 0.8이다, 80%, 0.8 나오면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냐? 얘는 계산 안 해도 얼마가 나오냐? 0.6이 나와요. 코사인, 우리 0열이 0.8이면 사인 무효율은 얼마 나온다? 0.6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0열이 0.8이면 사인은 무조건 0.6, 그냥 공식처럼 암기해 두셔도 돼요. 원래대로 그냥 공식, 계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를 구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0.8 자승해가지고 우리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넣어도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써먹을 일이 있으면 한번 써먹으라는 얘기고 0열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나오고 만약에 우리 코사인이 0열이 0.6이 나오면 그럼 사인이 얼마 나와요? 0.8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0.8일 때는 0.6. 0.6이면 0.8. 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 전기 쪽에 넘어가면 0열이 주어지고 사인 값이 안 주어져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막 나와. 근데 우리 산업안전 쪽에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0열이 0.8 나오면 사인은 0.6, 우리 0열이 코사인이 0.6이면 사인 얼마? 0.8이구나. 이 정도는 그냥 참고 한번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 무슨 전력?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나눠놨고 얘가 누구일 때? 단상일 때예요. 단상.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뭐 할 거냐? 삼상을 좀 한번 볼 거예요. 삼상. 자, 이번에는 우리 누구? 삼상전력. 자, 삼상이라는 게 나오는다는 전제조건은 무조건 누구다? 교류. 직류는 단상밖에 없어요. 삼상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누구 삼상 나오면 다 누구다? 아, 우리 교류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선관과 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 전기 안에 들어가면 선관으로 계산하냐, 상으로 계산하냐. 좀 깊게 들어가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전기는 다 선관전압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삼상전력은 단상이 로트산배다. 이렇게만 좀 보셔도 돼요. 아, 삼상은 단상이 몇 배? 로트산배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삼상전력은 얘도 첫 번째 우리 피상전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전력. 세 번째 무효전력. 자, 피상전력을 피 어퍼런트 파워. 유효전력을 우리 누구? 액티브 파워. 무효전력 리액티브 파워. 자, 그러면 피상전력은, 자, 우리 누구? 전압 곱하기 전류. 유효전력도 전압 곱하기 전류. 무효전력도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근데 유효전력은 전체 전력에서 누구? 코사인, 역률만큼 내가 쓴다고 그랬네요. 여기다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해주면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 무효율 곱해주면 얘가 누가 된다? 무효전력이 된다고 그랬네요. 이게 우리 누구다? 단상에서. 단상에서 했던 거고 삼상은 어떻게 되냐? 삼상은 여기에 몇 배? 루트 3배. 여기도 몇 배? 루트 3배. 여기도 몇 배? 루트 3배.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돼? 삼상이 되는 거예요. 삼상. 아래서 삼상은 단상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보시면 되고. 자, 기본 단위는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VAR이라고 해서 우리 바라는 단위에서 바. 그러면 삼상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우리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피상전력이 주어지고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전류 I는 루트 3하고 전압 다 나눠야 되겠네요. 루트 3, V분의 얼마? 피상전력. 자, 유효전력. 유효전력이 주어지고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전류 I는 전류 구하려고 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 개 다 넘겨야 되겠네요. 루트 3, 전압, V, 코사인 분의 얼마? 우리 유효전력 해주면 되겠네요. 무효전력 여기서 전류 구하려고 하면 얘 구하려고 하면 루트 3, 전압, 사인 넘겨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얘는 거의 우리가 써먹을 일은 없어요. 얘는 우리 산업안전 쪽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으니까 이 두 개 정도만 제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두 개 정도만.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뒤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아무것도 안 붙으면 우리 무조건 무슨 전력이다?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사인, 코사인이 안 붙어야 된다. 맞아요. 그다음에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실제로 내가 쓰는 전력, 소비전력, 사용전력을 얘기를 하면서 얘는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코사인이 붙어야 돼. 교류에서 유효전력은 무조건 누가 붙어야 돼? 코사인이 붙어야 돼요. 만약에 유효전력인데 우리 코사인 역률이 없다. 1이에요. 10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효전력은 교류에서 안 좋아지면 1. 그다음에 우리 교류에서는 무조건 코사인이 뒤에 따라다녀야 된다. 자, 무효전력은 항상 뒤에 누가 따라다녀야 되고? 사인세타가 따라다녀야 된다.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러면 코사인이 붙으면 유효전력, 사인 붙으면 무효전력, 안 붙으면 피상전력.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단상과 3상의 차이점. 3상은 내 눈에 무조건 누가 보여야 된다? 루트 3이 보여야 돼요. 아, 3상은 루트 3. 3상은 전력 구할 때도 루트 3이 보여야 되고 전류 구할 때도 분모에 누가? 루트 3이 다 보여야 돼. 상상, 루트 3이 들어가면 3상, 안 들어가면 단상. 아시겠나요? 그렇게 좀 비교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루트 3 VI 코사인세타라는 건 누구예요? 유효전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효전력. 그다음에 우리 누구 P는 VI 그러면 교류에서는 이거는 우리 누구예요? 피상전력이고. 피상전력이고. 그다음에 직류에서는 이거는 직류에서는 그냥 우리 누구다? 유효전력 와트 구하는 공식이고.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류는 유효전력밖에 없다고 그랬죠? 피상전력이고, 무효전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직류는 무조건 유효전력 하나. 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 누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누구 전력에 대해서 전력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김에 우리 전력량까지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전력에서 이거 우리 P는 VI라는 건 누구다? 와트 단위를 쓰고 싶다. 유효전력 단위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직류라는 얘기예요. 직류. 그다음에 우리 누구 3상에서는 우리 누구 루트산 VI 코사인 세타다. 루트산 붙었으니까 몇 상? 3상이고. 3상에서 무슨 전력? 3상에서 유효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 유효전력, 사용전력, 소비전력. 한번 참고 한번 해두시고. 그다음에 전력 말고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량. 전력량은 우리가 기호를 우리 누구 W로 좀 많이 표현해줘요. 전력량도 기호 W. W가 누구냐? 에너지의 단위로 표현해줘요. 에너지니까 E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뭐를 한다?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워크의 약자 따서 우리 누구 W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에너지, 다른 표현으로 일. 그래서 전력량은 누구? 에너지랑 같은 표현이고. 일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 우리 누구?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뭐 한다? 일을 한다. 그래서 전력량은 단위 시간에다가 우리 누구? 단위 시간당 한 일.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돼?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우리 누구? 에너지 1이 돼요. 그래서 전력량, 우리 누구? W로 어떻게 한다? 전력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시간, T를 곱해주면. 그러면 얘가 우리 누가 된다? 줄이라는 우리 누가 돼요? 전력량이 돼요. 전력량, 줄 또는 이거를 이거는 그냥 에너지에 다니고 우리 누구 전력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로와트, 시간에 다니는 아워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공장 같은 데서 쓸 때는 몇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표현해줘요. 몇 킬로와트 아워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전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 100킬로와트 아워다. 공장 같은 데, 공장 같은 데는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우리 누구? 우리 500킬로 우리 누구? 계약하겠다. 우리가 우리 누구? 월평균 500킬로는 쓰겠다. 그러면 우리 계약 전력을 500킬로로 계약하자. 그러면 우리 500킬로와트 아워, 이 정도 우리 누구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누구? 내가 사용한 시간당 사용하는 전력량, 이를 킬로와트 아워로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누구? 에너지 1 구하는 것도 공식이 똑같아요. 똑같고. 얘는 기본 단위가 전력의 단위인 와트, 시간의 단위인 세크. 얘랑 우리 누구? 똑같은 단위가 돼요. 그래서 줄과 와트 세크는 무슨 단위다? 똑같은 단위가 돼요. 똑같은 단위. 그래서 우리 누구? 에너지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걸로 구할 수 있더라. 얘는 또 누구 구하는 공식이 된다? 전력량 구하는 공식이 된다. 이것도 좀 같이 한번 봐두세요. 얘는 전력에다 시간 곱하면 누구? 전력량, 에너지 1이 되는구나. 기억을 한번 해두시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이제 우리 누가 나와요? 주례법칙하고 나와 있죠. 우리 주례법칙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누구? 주례법칙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얘는 도체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열량이 발생한다. 우리 누구? 아, 인하여 열량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례라는 사람은 알아낸 게 뭐냐 그러면 어떠한 도선이든 도체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선에서는 뭐가 발생하더라? 열이 발생하더라. 그 열이 다 누구야? 열 손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선에서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게 내부에 있는 저항과 흐르는 전류가 만나서 거기서 열 손실이 만들어져요.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기는 내가 100을 보내면 100을 공급받지는 못해요. 보내주는 게 다 넘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항상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누구? 아, 도선에 우리 도체다. 전류 흘려주면 열이 발생하는구나. 열 손실이 발생하는구나. 그거를 알아낸 게 누구다? 줄. 그래서 줄법칙이라고 그래요. 얘는 전류의 이한. 전류를 흘렸을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우리 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누구다? 줄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좀 표현해놨는데 이것도 우리 누구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이렇게만 좀 우리 누구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줄이 알아낸 게 자, 우리 누구? 열량이라 그럴까? 열량 열량 또는 뭐 발열량 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주기는 하는데 자, 열량을 우리 H로 표현했으니까 H로 가죠. H는 얘는 우리 누구? 열 에너지 양이나 전기 에너지 양이나 항상 우리 누구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누구? 얘네들은 변화. 변화는 가능하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량 구하는 공식이나 열량 구하는 공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력이 다 누구 곱한 거? 시간 곱한 거. 아까도 우리 누구예요? 에너지. 일명 전력량도 전력이 다 시간 곱한 거라며요. 단위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라는 단위 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위, 와트 세커드 있다고 그랬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하냐? VI로도 구할 수 있죠.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전력은 VI로도 구할 수 있더라. 곱하기 우리 누구? 시간 T. 자, 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오매법칙에서 전압 V는 어떻게 구해요? I 곱하기 R로도 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 전압 대신에 얘를 얘를 여기다가 우리 대입을 해주면 어떤 공식이 되냐? I 제곱의 RT라는 이런 공식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전류 I는 저항 R분의 V라는 이런 공식이 있죠. 오매법칙. 그러면 전류 대신에 이번엔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주면 저항 R분의 전압이 몇 개? 두 개. 저항 R분의 전압 V제곱 곱하기 시간 T. 이런 꼴이 나와요. 다 단위는 누구다? 줄 단위예요, 줄. 그래서 열량을 구하는데 줄 단위로 물어보면 이 공식으로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칼로리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칼로리 단위로. 자, 열량을. 열량을 구하는데 이제 무슨 단위? 칼로리 단위로 물어보더라. 그러면 우리가 1줄은 1줄은 이거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오래돼서 우리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줄은 0.2389 칼로리 정도 가야 돼요. 칼로리로 환산을 해주면. 0.2389 칼로리다. 그래서 1줄은 우리가 그래서 반올림에서 약 얼마로 간다? 0.24 칼로리다. 라고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1줄은 얼마다? 0.23 칼로리다. 그러면 줄이라는 단위를 칼로리라는 열량의 단위로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 곱해주면 된다? 0.24를 곱해주면 줄이 뭐가 바뀐다? 칼로리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거꾸로 이것도 그냥 한 번 참고만 해둘까요? 1 칼로리는 1 칼로리는 0.24가 넘어가서 나눠지면 0.24분의 얼마가 돼요? 1 되겠죠? 그리고 얘 해주면 약 얼마 아니야? 4.184줄인가 이 정도 나와요. 4.184 4.184인데 얘를 그냥 약 4.18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4.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줄 그래서 1 칼로리는 약 얼마 나온다? 4.184줄 또는 4.2줄 정도가 된다. 약 그래서 이제 우리 줄이라는 단위를 한 번 뭐로 바꾸자? 칼로리라는 단위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열량 H는 이번에는 무슨 단위? 칼로리 단위로 하려고 하면 여기다 얼마 곱해라? 0.24 0.24 우리 PT 또는 0.24 VIT 또는 0.24 I 제곱 RT 또는 0.24 R 분의 전압 V 제곱 T 이제는 우리 단위가 다 무슨 단위다? 칼로리 단위가 될 거다. 칼로리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를 칼로리 단위로 바꾸려고 하면 앞에다 얼마 붙여주면 된다? 0.24 붙여주면 이제 칼로리 단위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열량을 계산하시오 하고 나온다 그러면 줄 단위로 물어보면 이 공식 0.24 없는 거 칼로리 단위로 물어보면 0.24 있는 거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력은 했는데 전력을 구하는 이건 직류에서의 직류 여긴 대부분 다 직류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직류에서 전력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기본 단위 누구? Wt인데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전압은 아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며 전압은 IR 그래서 여기다 전류에다가 전류 곱하기 정으로 해주면 I자승의 R이라는 이런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전압 우리도 전류 I 대신에 이거 R분의 V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R분의 전압 V 제곱 물어두고 우리 전력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거는 우리 직류 쪽에서 전력을 구하는 건 세 가지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냐? 아니면 전류와 저항이 주어졌냐? 아니면 저항과 전압이 주어졌냐? 어떤 게 주어졌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전력을 어떤 우리 공식을 써먹을지 내가 거기에 맞게끔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 전류, 전류 저항, 저항 전압 세 개 중에 누구? 두 개 어떤 게 주어졌냐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더라 전력은 여기까지가 우리 연량에 관련된 내용들 연량하고 우리 전력에 관련된 것들 추가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라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누구? 여기서 우리 줄의 법칙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줄은 어떠한 도체 전류를 흘려서 열 에너지, 열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누구다? 줄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0.24가 붙었기 때문에 무슨 단위? 칼로리 단위로 좀 표현해졌죠 그 다음에 I자승 RT 원래는 누구예요? 0.24, Pt 이 공식에서 얘 대신에 우리 누구예요? Vi가 아니라 I제곱 R을 써먹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누구? I자승 RT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더라 나중에 이거 우리 누구? 연량 우리 구하는 문제 나오면 한번 좀 우리 누구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우리 내용들이 기본적인 전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우리 누구부터 나머지 내용들도 좀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관련된 내용들, 얘네 우리 공식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들 우리도 추가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죠